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번째 이야기 제레시장의 구미호 괴담 나는 어릴 때부터 영안이 태어서 제레시장에 살 때 그 동네 무속인 할머니도 접고런 할아버지도 얘 잘 키우라고 얘 주변에 홀려가려고 하는 게 많다고 했어 엄마 아빠한테 직접 여러 번 말했어 실제로 어릴 때 나는 제레시장에서 그 사람 많은 골목에서 살았는데 저녁장 보기 전이나 저녁장을 다 본 후에 자꾸 손님 왔다고 옆 가게 아줌마한테 말해주고 그랬다고 했어 정작 손님은 없었지 하루는 온 거 너머를 파는 가게 할머니네의 반멸시가 넘었는데 긴 색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손님이 온 거야 그런데 가게 들어가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밖에서만 왔다 갔다 하길래 내가 다가가서 아줌마 뭐 사러 왔어요? 할머니 불러드려요? 야니까 아줌마가 깜짝 놀라더라고 그런데 자긴 들어갈 수 없으니 북어포 한 마리만 사다 달라는 거야 내게 돈 만원을 주고 대신 사달래 그래서 이상하지만 워낙에 시장에서 잔심부름을 많이 했던 터라 할머니 손님이 북어포 한 마리만 달래요 그러고 가게에 들어갔지 근데 방에서 할머니가 어떤 손님이 이 밤에 북어포를 다 찾아하며 나오면서 나한테 북어포를 봉지에 담아주고 난 돈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아들고 나왔지 그리고 손님한테 북어포랑 잔돈 주면서 여기와 할머니가 밤에 TV 봐서 밖에 불러도 잘 안 나와요 다음에는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부르세요 라고 말하고 나는 우리 집에 갔지 참고로 우리 집은 옷 가게를 했어 그런데 잔돈은 너 가지라고 심부름 값이라며 정말 고맙다고 하고는 물목 위로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다음 날 학교 갔다 오니 시장이 발칵 뒤집어진 거야 무슨 일인지 어른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들어보니 버놈 아줌마의 금고통에서 만원짜리 칸에 나뭇잎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고 난리가 난 거지 왜냐면 걸어물 아줌마 내는 애들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장난칠 애들이 없는데 만원이 돈통에 들어가 있으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런데 동네 무속인 할머니가 내 뒷덜미를 잡아채더니 너 어제 뭐 했어? 누구 만났어? 그런 거야 그래서 어제 뭐 하긴요 심부름하고 숙제하고 동네에서 놀았죠 라고 했더니 그거 말고 너 어제 누구 만났잖아 나는 그 말에 그제 하얀 원피스 입은 아줌마가 생각나서 아줌마 심부름으로 북어포 사다 줬어요 라고 했더니 무속인 할머니가 날 질질 끌고 갔어 대나무 이파리로 날 찰싹찰싹 때리더라고 그리고 팥도 뿌리고 알고 봤더니 그 하얀 원피스 입은 아줌마는 구미였던 거야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동네가 갑자기 시장이 들어서면서 산이 밀리고 이러면서 새끼를 아마 잃은 모양이라고 그런데 잃어버린 날이 그날이었는지 북어포를 사서 차려주고 싶어서 산을 내려왔는데 보노물집 할머니 가게 들어가는 문턱의 부적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밖에서 서성였던 거였어 그런데 내가 보고 대신 사다 준 거더라고 흰 원피스 아줌마가 낸 만원은 나뭇잎이었던 거고 잔돈은 나 줬는데 나만 이득을 본 것 같아 그런데 그 이후가 더 웃긴 게 우리 초등학교 뒷산의 여우가 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다들 가기 싫어하고 여우가 아이들 길을 잃게 만들어서 미아로 만든다고 그랬거든 실제로 산에 갔다가 길 잃어버려서 파출소며 시장 사람들이 단체로 찾으러 다니기도 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난 겁나 길을 잘 찾았어 없던 길도 내가 가면 결국 길이 나왔어 그리고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 1등은 나였어 지금은 그나마 있던 산도 밀어버리고 수변공원을 만들었는데 난 되게 아쉬워서 아직까지 거길 가보지 않았어 그냥 뭔가 누군가의 털을 빼앗은 기분이 들어서 못 가겠더라고 늦어름에서 가을 깨웠는데 그 구민은 아직도 북어포를 사러 시장에 내려오는지 모르겠어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이야기 친구의 실화 괴담 자기 친한 언니가 친구들 여섯 명 길이서 바다에 놀러갔대 전부 돈은 먹을 거에나 더 쓰자는 주의여서 숙소는 그냥 지렴한 대로 잡았다고 하더라고 막 한창 놀다 보니까 어느새 좀 어두고 독해지는 거야 밥도 먹었겠다 그냥 숙소 들어가서 쉬려던 참이었어 숙소에 딱 들어왔는데 어떤 친구 A가 자꾸 창밖에 이상한 게 보인다고 했대 근데 그 숙소는 정말 절경이었지 큰 창문으로 바다가 다 내려 보였으니까 그래서 그 언니 포함 다른 친구들이 다 무슨 일이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점점 언니 빼고 모든 친구들이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보인대 자꾸 점점 숙소 그 창문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대 그 언니는 진짜 애들이 자기를 놀리려고 그러는 건가 라고 생각했대 잘 때 이불을 일렬로 깔고 일자로 주르륵 누워서 잤어야 했거든 그래서 자기가 창문 쪽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서 자겠다고 했대 애들이 워낙 무섭다고 심지어 울기까지 하니까 결국 언니가 진정시켜주고 겨우겨우 이불도 같이 깔았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무섭다고 손을 꼭 잡고 찾아고 한 명이라도 없으면 당장 신고하는 거라고 하면서 언니 손을 붙잡더래 그래서 언니가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고 양손에 잡히는 손들 꽉 잡고 잤대 세 번째 이야기 미신공장 괴담 우리 동네 바로 옆에는 미신공장이 하나 있었다 공장 내부에는 요란한 미신소리가 매일 같이 들렸고 위생복 비슷하게 생긴 작업복을 입은 아주머니 아가씨들이 매일 같이 공장 안에서 미신을 돌렸다 점심시간엔 직원들이 공장 밖에 나와 빵과 우유를 먹으며 짧은 점심시간을 보냈고 가끔 국내 사람들에게서 점심밥을 돈 주고 사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웅래 옆 그 미신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불이 난 거였다 타오르는 불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공장 안에서 자욱한 검은 연기가 불길처럼 활을 타오르며 하늘로 뻗어가고 있었다 공장 밖으로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직원들은 공장 작은 문을 통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검은 연기 때문에 눈이 메워서인지 직원들은 공장과 동네를 구분한 철조만 울타리까지 와서 부딪힌 뒤에야 자신이 밖에 나왔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구조대에서 출동해 불길을 제압했지만 연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한 직원 몇몇이 공장 내부에서 재식사했다고 했다 검은 연기의 원인은 미신 공장 내부 창고에서 출고를 앞둔 재고 물품들 옆에서 누가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대충 버렸는지 물품 사이로 들어갔고 거기서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 불길이 일어나며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이었다 창고 안에 연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 그걸 모르던 직원들이 창고를 개방했다가 순식간에 연기가 미신 공장 내부를 가득 채웠다는 거였다 경찰은 담배 꽁초를 버린 사람을 찾고자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동네에선 공장 작업 시간에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며 여유를 부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공장 사장 아들이 범인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공장 사장 아들이 아버지가 안 볼 때면 창고에 가서 뭉땡이를 피운다는 걸 공장 직원들이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점심을 얻어 먹으며 자주 얘기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공장은 물을 닫아 버렸다 검게 연기에 그을린 자국이 밖에서 볼 때도 심해서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할 판이었다 공장 사장이 몇 달 뒤에 거기다 큰 의류 창고 겸 매장을 만들어 아들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흉흉한 소문도 사그라들었다 동네엔 큰 규모의 의류 매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 기대가 매우 컸다 공장 건물은 그렇게 몇 달간 방치되게 되었는데 그 사이 그 건물은 동네 초등학생들의 대단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겸변자는 놀이시설이 없던 동네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 운동장 다음으로 넓은 놀이터가 생긴 셈이었다 대낮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이 축구공 하나만 덜렁 가지고 그 공장으로 들어갔다 검기 그을린 미신 공장 건물 입구와 미신 공장 철조망 울타리를 각각 골대 삼아 두 패로 나뉘어 축구를 시작했다 발대 축구가 되어 우르르 몰려다니던 아이들 마침내 철조망 쪽을 골대로 한 아이들의 폐 중 하나가 슈술했다 골키퍼를 맡은 애가 있었지만 일명 빡두기 운동신경이 있을 리가 없다 공은 결국 키퍼를 지나쳐 골인 미신 공장 건물 내부로 들어가 버렸다 골키퍼를 향한 같은 편의 비난이 날아왔고 공은 결국 골키퍼를 맡았던 아이가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동안 공장 앞에 서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나누며 깍두기가 공을 가지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 계속 기다렸다 그러나 깍두기는 나오지 않았다 처음엔 짜증을 내던 아이들도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건물 입구에 서서 내부를 향해 깍두기를 맡던 아이의 이름을 연심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윽고 아이 중 하나가 울먹이기 시작했고 폐거리 중 가장 덩치가 큰 아이가 선봉이 되어 다 같이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공장 내부는 화재 때 발생한 검은 연기 때문에 전부 검게 칠해진 상태였다 천장도 바닥도 기계들도 전부 전기 공급도 중단되었으므로 암흑 천지 천천히 손을 잡고 일렬로 들어가는 아이들 줄맨 끝에 아이는 공장 입구에 서 있기로 했다 공장 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 덩치 큰 아이의 눈이 점점 어둠에 익숙해지며 공장 항복판 미신 기계들 사이에 홀로 쪼그려 앉아있는 깍두기를 발견했다 땅에 떨어져 있는 공을 짚고는 가만히 쪼그려 앉아있는 깍두기 야 너 거기서 뭐해? 덩치가 큰 아이가 깍두기에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위에 있던 아이들이 깍두기의 기색이 심상치 않은 걸 감지했는지 동요하자 선봉에 있던 덩치 큰 아이도 겁을 먹기 시작했다 천장과 바닥은 구분되지도 않고 가까운 물체도 검게 칠해져 풍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아이들의 불안함은 극도로 높아졌다 응 찾았으면 빨리 나와 덩치 큰 아이가 외쳤지만 깍두기는 미동도 없었다 이윽고 덩치 큰 아이와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손을 놓고 소리를 지른다 그 뒤에 있던 아이도 그 뒤에 있던 아이도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버렸다 딱히 뭔가를 본 건 아니었다 그저 겁에 질렸을 뿐이었다 덩치 큰 아이는 예상치 않게 혼자 남겨진 상황 우금이 절여오는 상황에서 덩치 큰 아이는 순간적으로 깍두기에게 화가 났다 저 녀석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된 거라 생각했다 겨 나오려고 덩치 큰 아이는 씩씩거리며 불안한 호흡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깍두기의 어깨 쪽 옷을 잡고 질질 끌듯이 걸으며 밖으로 나왔다 공장 밖에 나와 환한 햇살을 맞게 되자 덩치 큰 아이는 안심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를 그리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날 버리고 너네끼리 가냐 겁쟁이들 일하며 놀릴 정도로 여유를 되찾았다 그리고 자신이 끌고 나온 깍두기의 모습을 보는데 깍두기는 역시 나간 얼굴로 계속 땅바닥만 보고 있었다 야 너 축구공은 밖에서 기다리던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깍두기의 빈손을 보며 물었다 덩치 큰 아이는 분명 깍두기가 공을 짚고 있던 모습을 보았었다 너 아까 들고 있던 공은 공? 어째냐고? 공 아니었어 깍두기는 발작을 하듯 말하며 바지에 오줌을 지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아이들은 당황해 깍두기만 바라봤다 깍두기는 이어서 넋이 나간 그 얼굴로 사색이 되어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말하기 시작했다 공 찾으러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깜깜한 거야 안에 책상이랑 기계 같은 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눈에 적응될 때까지 어둠 속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안에 그림자의 윤곽 같은 게 보였어 그래서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미신 기계들 사이로 뭔가 통통 튀는 거야 잘 보니까 동그란 게 축구공이다 싶어서 공을 딱 두 손으로 집었어 아이들은 순간 이해했다 그때까지 축구공이 통통 튈 리가 없잖아 머리 깍두기가 검게 그을린 두 손에 긴 생머리카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몇몇 아이들이 공장 밖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덩치 큰 아이가 고개를 돌려 옹잡 입구를 바라보았다 공장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퍼져 나오는 게 보였다 아니었다 검은 연기가 아니었다 검게 그을린 사람의 머리가 밖을 쳐다보며 자신의 머리카락과 손을 하늘하늘 흔들며 밖으로 뻗고 있었다 덩치 큰 아이마저 이윽도 깍두기를 버리고 집으로 도망갔다 그러고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저는 무릎이 되어서야 부모님이 공장 앞에 간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깍두기를 발견해 그 아이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이후 북내 초등학교에는 아이들이 공장에 가게 하지 말라는 가정통신문이 나왔고 몇 달 뒤 그 공장 건물을 허물고 지은 의료 매장에서 사장 아들은 각혈을 토하며 쓰러져 죽었다 사인은 폐함이었다 이후 미신 공장 사장을 그 동네에서 본 사람은 없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이 창고에서 담배를 피웠던 게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그날 아이가 만진 축구공은 분명 지식해서 죽어가던 직원의 귀신이었을 것이라고 네 번째 이야기 우리 집이 가난했던 어린 시절 우리 집이 어렸을 때 졸라 가난했었거든 거의 판자촌 수준의 연립 같은데 살았었고 하루 종일 하는 짓이 동네 소주병 같은 거 주워다가 팔아먹고 쫀득이 같은 거 사 먹고 저녁엔 피구엉 통키 축구엉 휘또리 이런 거 보고 저녁 일찍 자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어서 그러던 어느 날 그때가 설날 이후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살던 연립이 가동 나동 다동 이렇게 해서 사동까지 있었거든 내가 나동 살았었는데 자기가 사동에 산다는 내 또래 아이가 갑자기 나한테 친한 척을 하면서 다가오더라고 난 그늘도 소주병 주우러 다니고 있었는데 얘가 나한테 접근하더니 내가 세뱃돈 많이 받았는데 우리 같이 오락실 갈까? 내가 내줄게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얘 얼굴은 모르겠는데 대충 누군지는 알 것 같고 예전부터 알았던 애 같은 느낌 아무튼 얘가 쏜다니까 기쁜 마음에 쫄래쫄래 따라갔어 갈 때 얘가 초콜릿도 사주고 그 당시 고급 초콜릿이었는데 그럼 귀었나? 그 후 당시 500원이었으니까 엄청 비쌌던 거지 그거 먹으면서 내 생에 처음으로 오락기 모니터에다가 100원짜리 주르베 열로 세워놓고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는 호사도 누려봤다 진짜 내 생에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지 한참 그렇게 행복하게 놀고 있었는데 어라? 하루 종일 같이 재밌게 놀던 얘가 소리도 없이 없어진 거야 그때의 느낌이 진짜 이상했어 얘가 어디 갔지? 아는 애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오락실에서 게임도 시켜줬어 라고 하니까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응? 몰라 근데 여기 사는 앤데 하면서 말끝 드리니까 계속 집요하게 묻고 안 믿고 그러더라 그래서 주머니에서 아까 그 크런치 포장지 뜯었던 거 꺼내면서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그게 없는 거야 분명히 그거 포장지 내가 주머니에 꽂아놨었거든 왜냐면 그 당시 그 은박지가 귀에서 그걸로 연필로 말아피면서 놀려고 주머니에 넣어뒀던 거였어 근데 그게 없어진 거야 나도 그제야 소름이 돋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오락실 간 거 맞는다고 계속 구기니까 엄마가 내 손잡고 오락실에 가서 아줌마한테 얘 오늘 왔었냐고 물어보더라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개소름 아줌마가 날 모른다는 거야 분명 이날 오락실에서 얘랑 돈도 바꾸고 낄낄거리면서 시끄럽게 놀아서 아줌마가 청소하면서 조응히 놀라고 눈치까지 줬었거든 아 시발 이 지경까지 오다 보니까 내가 진짜 존재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더라 시발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못 꾸면서 나비가 됐는데 자기가 나비인 게 맞는지 이게 꿈인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 있잖아 그게 생각나면서 더 오싹하더라 그리고 결국 개의 정체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어 온 동네 막내 애들 찾아다니면서 개에 대해서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더라 그렇게 패닉에 빠지고 시간은 흘러서 이체 갔어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라도 오락에 충격이 커서 그런 거 있는데 시간은 꽤 걸렸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2학년 때 군 입대를 하게 되었어 내가 상병 때쯤 우리가 2군단이었는데 그때 군단장이 새로 취임을 했대서 재식 준비로 받들어 총 같은 거 하느라 선출돼서 가게 됐어 내가 키가 나름 큰 편이라 우리 대대에서 100명 어디 대대에서 100명 어디서 1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쭉 왔었어 거의 몇 천명 정도 연병장에 서게 되니깐 장관이었지 예비군 1군 사령관 나와서 받들어 총 하면 충성 하고 2군단장 나오고 강원도 도지사까지 와서 축하해줄 정도로 큰 규모였었으니까 굉장히 컸겠지 암튼 그런 행사 다 끝나고 거기서 밥 대충 먹고 이제 부대끼리 모여서 복귀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왜 그런 느낌 있잖아 걔가 맞아 걔가 맞는데 걔가 누군지는 모르겠는 거야 마음속으로 강하게 얘가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 거 그때의 흥분이 아직도 뇌리 속에 남아있는데 아무튼 걔야 평생 잊고 살았던 왜 걔라는 생각이 들었나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때 반쯤 미쳐서 그쪽으로 졸라 달려갔어 후임들 막 상병님 어디 가십니까 하면서 묻고 고참들도 저 새끼 어디 가는데 그냥 씹고 졸라 달려갔어 내 평생에 풀 수 없었던 미스터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랄까 왜 10년 전에 봤던 이름도 모르고 배우도 모르겠는 야동 그의 찾을 수 없는 야동을 어느 날 어떤 우연한 기회로 발견하는 그런 상황 같은 그 당시엔 그거보다 더 심했지 아무튼 졸라 달려가서 얘 바로 앞에 가서 헉헉 거리니까 얘가 날 보면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마치 이 새끼는 뭐지 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더라 얘는 계급 보니까 일병이더라 그 얼굴형이며 눈매 잇 어렸을 때랑 분명 차이는 있었지만 느낌이란 꽤 있잖아 얘가 걔라는 직감이 들었어 그래서 혹시 저 아요? 저 알죠? 하니까 모르겠대 그래서 혹시 인천 간석동 살지 않으세요? 하니까 자기는 평생 충북 진천에서 살았다더라 단 한 번도 인천 오신 적 없으세요? 하니까 없다고 했어 마지막으로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스물한 살이라고 하더라 난 그때 스물 두 살이었는데 그래서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이 사람이 뭔가 머뭇뭇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한참 이 사람 얼굴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섰어 그리고 부대원들 있는데 복귀해서 버스 타고 가려고 하는데 한 10분쯤 후에 왜 그 웅성웅성하는 소리 가운데 한 소리가 툭 튀어나와서 들리는 느낌 있잖아 그런 식으로 아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날 봤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 순간 너무 섬뜩해서 소리 나는 쪽 쳐다보니까 다들 뒤통수만 졸라 보이고 주의 이탈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했는데 미치는지 알았어 그리고 부대 복귀해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 얘가 맞는다는 생각만 계속 들고 인간이 한 번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느꼈고 아무튼 내 인생 최고의 미스터리한 일이 될 것 같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국전쟁 때 구미호를 봤다 우리 민족의 최고 비극인 한국전쟁 때는 북한군의 침략도 문제였지만 심한 잔환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피난민이 모여서 살고 있던 경기도 지방에는 홍역이 돌아 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부모들은 원통에 하며 아이들의 시신을 한 대 모아 애총이라는 아이 무덤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이들 무덤이 파헤쳐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파헤쳐진 무덤 안에 아이 시신이 훼손돼 있거나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짐승 짓이라니 생각하고 무덤털을 지키고 그 근처에 있는 오소리들을 사냥했으나 별다른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무덤을 지키던 주민 역시 죽은 채 발견됐죠 이에 사람들은 인근의 군부대에 구원 요청을 했고 처음에는 기각됐으나 계속되는 청원의 제10연대 부대 중 한 개 소대가 이곳으로 파견 나왔습니다 당시 소대장인 하영순 소위는 소대원들에게 4명씩 교대로 무덤털을 지키고 근처 경기 임무를 명했습니다 그렇게 경기를 한 지 5일 뒤 자정증 무덤을 지키던 양서구 및 소대원들은 뭔가 땅을 파는 소리를 들었고 무전기로 보고함과 동시 무덤으로 가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러자 무덤을 파헤치는 사람이 이었는데 항복을 입었고 긴 머리를 한 여인의 모습 같았습니다 소대원들이 총을 껴누며 손을 들고 일어서라고 위협하자 여자는 고개를 돌렸는데 소대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여자의 얼굴이 긴 한 대 손과 얼굴 부분이 털로 덮여 있었고 손톱은 날카롭고 길었습니다 소대원들이 놀라는 사이 여자는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며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높게 뛰어오르며 순식간에 숲으로 도주했는데 정신을 차린 소대원들이 총을 쐈으나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후 다시 무덤이 파헤쳐지는 일은 없었고 며칠 동안 일대를 수색했으나 그 여인의 정체에 대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군부대원들은 그것이 전설상의 구미호라고 생각했으며 당시 미군 연대에서 파견 나온 고문관인 딘중이는 이 얘기를 듣고 코리안 웨어 오프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전하기도 했다는군요 그 여인의 정체에 대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